사우디 아라비아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했다고 사우디 국영방송이 현지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파이살빈 파르한 사우디 외무장관은 이날 브릭스 가입 사실을 발표하면서 브릭스는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유익하고 중요한 통로라고 말했습니다. 브릭스는 지난해 8월 정상회의에서 사우디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이란, 에티오피아 5개국을 새 회원국으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와 함께 나머지 4개국의 회원 자격도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